한글자막 by 김영애 한글자막 by 김영애 언니는 차라리 혼자 살 때가 행복했을 것 같아 맞아요 왜 그러냐면요 언니를 보면 참 왜 드레스를 입었을까 차라리 혼자서 살면 행복했을 텐데 그리고 조금 많이 누리고 살았을 텐데 지금은 참 옷 하나 입는 것도 뭔지는 모르는 게 옆에 눈치를 봐야 되고 돈 한 푼 쓰는 것도 눈치를 봐야 되고 밥 한 끼를 먹는 것도 눈치를 봐야 되고 많이 울고 있어 진짜 안쓰러울 정도로 울고 있어 그리고 이게 그만큼의 울고 있는 세월이 짧아요 짧으면 짧고 길면 긴데 그 기나긴 시간을 정말 많이 도망치고 싶었는데 누가 이렇게 밤낮 가리지 않고 감시하는 게 누구야? 남편이 남편? 남편도 나름인데 남편이라는 사람이 참 나한테는 바깥에서는 참 착해요 근데 안에서는 사람을 뭐 목조하듯이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는 그런 또라이의 성향을 언니는 만났네 집착이 너무 심해요 집착? 내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그 남자를 한번 대볼게 얼굴은 조금 길어요 긴데 완전히 눈도 그냥 이렇게 웃는 인상이야 웃는 인상인데 그 사람이 있잖아요 한번 변하기 시작하면요 사람을 피를 말려요 근데 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사랑을 못 받고 살았는지 정이 그립다는 게 도가 지나쳐져버렸네 근데 또 물어보면 이 사람이 있잖아요 언니를 24시간 감시를 하나요? 맞아요 24시간 감시를 하는데 이 사람이 초반에는 나란녹을 먹고 살아라는 직업을 갖고 있었어야 돼요 나란녹을 먹고 사는 직업을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갈록을 먹든가 아니면 강공서를 다니든가 아니면 무슨 은행원이나 그런 쪽으로 다니면서 내가 누리고 살았었어야 돼 근데 언니도 언니도 만만치 않은 공무원 생활을 분명히 했었어야 돼 그런 쪽에서 언니를 만났나요? 맞아요 만났는데 둘 다 왜 직업이 없어 보여? 남편이 자책이 너무 심해가지고 집 일하는 것도 그만뒀어요 그 좋은 직업을? 근데 왜 또 작년에 이동수가 들어오면서 내 거를 뭐 차렸었어야 되는데 가게를 하나 차리긴 했는데 저만 일을 하고 남편은 그 일을 안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야 진짜 숨이 막히다 언니 점을 보다 보니까 너무 숨이 막히다 세상에 언니 혼자 일을 시키면서 거기에서 혼자 감시하고 있는 거야? 테이블에서? 수시로 뭐 전화 통화할 때도 옆에서 계속 그 스피커로 틀어놓고 전화를 해야 돼요 그 정도로 집착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리고 그리고 왜 언니 전화기에 목록에 전화기가 가족 식구들밖에 없어? 다른 사람들은 아예 못 만나게 해요 집착이 너무 심하니까 의심도 심하거든요 그거를 다 삭제해버린 거야? 네 야 언니 어떻게 살았어 용하다 이혼을 할 수 있을까요? 이혼이요? 이 사람이 이혼을 해줘야지 언니가 분명히 살면서 이혼이라는 게 두 번이 들어왔었어야 돼요 어? 어거지 됐던 어? 강제적이 됐던 분명히 이혼을 했었어야 되는데 누가 누가 언니가 이혼을 하자고 하면 이 사람이 자살 시도를 했나요? 맞아요 자살 시도를 하면서 언니가 그 고비를 넘겼나요? 고비를 넘겼었어야 되는데 고비를 넘기면서 아마 시기가 놓쳤을 거야 이 사람 언니 안 놔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금 시기가 한 마흔 두 살 그 무려 마흔 두 살 정도까지 가야 조금 이게 신의 가물이 됐던 인의 가물이 됐던 또라이의 성향이 조금 재워진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렇게 바뀌지는 않아 그냥 언니가 계기를 만들어서 조금 바깥으로 나가는 방법밖에 없지 이 사람이 너무 의심병도 많고 많이 그런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독보적이야 너무 강해요 도 아니면 뭐야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언니가 타이루세요 바뀌지는 않겠지만 타이루세요 타이루고 나면은 이 사람이 바뀐다는 소리가 들리고 조금 마흔 살이 넘어야 그때부터 이 사람의 성격이 많이 재워져요 그러지 않는 이상은 조금 힘들 거예요 아직 이벼수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럼 계속 이렇게 버텨야 되나요? 지금은 지금은 조금 언니가 숨이 막히더라도 조금은 같이 옆에 있어야 될 거예요 왜? 이별을 아예 해줄 생각도 없고 그러면서 조금 엄마, 친정엄마한테 가서 좀 도와달라고 하세요 친정엄마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하면 엄마가 조금 끄집어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대요 알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